오늘은 사무라이 쉐이버라는 게임입니다. 우리 편집자이신 키비밍씨가 추천해줘가지고 가지고 온 게임인데, 플래시 게임이에요. 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. 말그대로 어, 되게 지금 산을 보면은 징그럽잖아요? 저게 다 털인데, 사무라이 쉐이버. 쉐이버가 이제 면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. 말그대로 사무라이가 털을 깎아주는 거지. 레벨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리듬 게임입니다, 리듬 게임. 이 정도쯤이야 웃으면서 할 수 있지. 스페이스 혹은 엔터를 이용해서 깎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정말 쉽죠? 이게 게임 오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.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피가 나거든? 일부러 다른 데를 누르면은 근데 내가 좀 많이 실패를 해봤단 말이야.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피 흘리면서 레벨 컴플리트 막 이렇게 뜯었네. 아 뭐 징그러어! 왜 입에 왜 입에 털이 나냐고. 저건 수술해야된다. 자 이제 리듬 게임이니까 좀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레벨 1이어서 난이도가 많이 쉬워요. 약간 느리기도 하고 내가 또 리듬 게임 좀 하잖아. 이런 말하면 약간 자만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리듬 게임 좀 하거든? 그래서 아직 레벨 1은 많이 루즈한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잘 면도가 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따로 놀게 되는데 이게 퍼펙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. 레벨 2에서부터 퍼펙트를 해봅시다. 뭐 달라지는 점이 있나? 집중 아니 진짜 이 입 안에서 자라는 건가 털이? 네 정말 쉽군. 손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단 말이야. 우리 가게가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 곳에 털 많이 자라신다. 여기 오시는 분들 털난 모양이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. 어 근데 브금은 되게 좋네요 역시. 리듬 게임. 예에에이. 자 퍼펙트. 뭐 딱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. 그죠? 레벨 3으로 바로 갑시다. 거침없이 오. BPM이 좀 빨라진 느낌인데? 스페이스와 엔터 둘 다 키가 먹기 때문에 스페이스만 타이밍 맞춰서 막 누를 필요는 없어요. 조차 또 둘 다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럴수가! 어! 망했어! 아 이게 간격이 굉장히 짧아졌는데? 집중하겠습니다! 이럴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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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! 털이 너무 가까운데? 털이? 털이 너무 밀집되어있는데? 세마리 틀렸네요 그래도 바로 다음 어? 다시 느려졌는데? 아 대신에 털이 붙어있고 아 깎아야 되는 털이 많아 아주 조밀하게 털이 나있다가 아 더러워 좀 후원좀 하지마! 아이씨 후원하니까 이게 리듬을 못듣잖아 조용히 안해? 앗 불필요하게 하나를 더 눌렀어 좋아 아 예이 하지말라면 더해야죠 하하하하하하 예이 하! 근데 안틀렸지롱? 어 좀 빨라졌잖아 어? 왜 제대로 했는데? 너무 빨리했나? 소용 좋아 다음 손님 아아아아아아 죄송해요 손님 다음 손님 좋아요 왁싱하는 가게보다 자 못할 리 없어 왁싱 가게보다 잘해야돼 왁싱 가게보다 잘해야돼 왁싱 가게보다 잘해야돼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죄송해요 그렇게 이 가게는 문을 닫았다고 일곱번째 스테이지 망나니 쪽에 더 재능있는 것 같다고? 왁싱 왁싱 와 어려웠는데 잘했다 왁싱 왁싱 와아 왁싱 아니 털이 거의 미역줄기 수준인데? 왁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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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싱 좌호 좌호밈 links 꽉싱 न 왁싱 bury 왁싱 ال 왔 아! 아! 망했어 아, 이 집 면도 잘하네 어 아, 미묘하게 틀렸네 아, 씨 예이 예이 흐흐흐흐 살인도 잘하네 예이 음, 마지막은 깔끔하군 마지막 스테이지 이 게임 오버가 없어서 좀 아쉽다 아니면 내가 잘해서 게임 오버가 없는건가? 아니야, 그건 아닌거 같애 그래 이 진짜 어렵습니다, 집중 으으음 좋아 아, 왜에에에에 죄송합니다 다리 하나 못쓰게됐네 아, 잠깐만 아, 나 말을해서 그래 집중 좋아! 진짜 집중해서 할게, 진짜 집중해서 아아아아아아 어려워 음 어? 왜? 아 되게 미묘하게 어어? 진짜 이번에 잘 눌렀거든? 아 이상하네 어? 안 잘렸어? 아우, 진짜 죽는 아아, 후원하지마 아, 왜 안돼 역시 플래시게임으로는 리듬게임하면 안되나봐요 반응이 느려, 반응이 반응이 느려, 반응이 앗 몇 명 망했냐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절반 넘게 비었어 이 가게 망했어요 자, 이렇게 산전수전 겪어서 망했다는 사무라이 쉐이버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무라이여도 절대 면도하지 마, 마세요 망합니다, 가게 자, 깔끔하게 막 올 퍼펙트 이렇게 안가고 그냥 아, 이런 게임이었다 재밌네 이정도만 맛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 쉐이버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반응이